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리콘이 이리콘트 지금 시작된 또한 시간에 pris선을 다시 한 번씩 조종번째 약간 에어로빅한 거가 약간 이런거 에어로빅한 게 여기 손자리이 이것도 같이 마시려고 위에 있는 게 다른 나라하고 싶다. 다른 나라하고 싶다. 다른 나라하고 싶다. 다른 나라하고 싶다. 근데 밑에는 이렇게 기왕이 신경이 아니라 여기저기 안 아픈 거 없대요. 장덕은 편정전이죠. 견뎌제도 잠깐 앉아서 시나리오를 보고 외국인이 나오고 싶어서 지나리오를 보고 외국인이 있는 아저씨들 헬스장에서 눈 닫고 시민이 나 우리 팀이 5시밖에 없는데 시험이 큰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입고서 모르겠어요. 너무 다 싫어. 얘를 몰릴 수 없지. 진짜 아니다. 자사에 입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홍보기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전혀 단단하고 오디엔드는 동양이도 워크 근데 제가 원래 오디엔디랑 원래 훔쳐본 줄 알아요. 와 저 여기 위에는 처음 올라와 봐요. 저는 이제 빵을 사고 초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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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흑임자 하나랑 땅콩 크림 하나요. 저 이것도 하나 주세요. 저 돌멩이 하나랑 마농강 그리고 로투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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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퇴근하고 오늘은 잠시 갈 데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어요.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거 G7XM3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. 가죽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수리를 하면 얼마 정도가 나올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캐논 서비스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. 3층 너무 더우니까 엘리베이터 너무 더워서 추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거 가족 이렇게 떨어진 건데요. 안녕하세요. 이거 가족 이렇게 떨어진 건데요. 이거는 이거 좀 맡겨야 되는 건가요?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잠깐만 계세요. 네네. 쓰시는 게 날 것 같은데 너무 비싼데요? 얼마나 나와요? 이게 이제 요거만 안 나오고 빽카보 전체 붙어서 나와요. 20만 7,300원. 여기 앞에 거랑 뒤에 거 같이 하시게 되면 지금 앞에 거도 약간 떨어졌잖아요. 같이 하시게 되면 38만 1000원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겠다. 고맙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포스 채소를 배달 샐러로 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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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친구 먹어도 되세요. 아니요. 귀여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주차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가면 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죠? 차에 기름이 두 칸 남아가지고 이렇게 기름이 똑똑 어디 구멍 뚫린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아무튼 기름을 넣고 가야 되거든요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? 다른데 없나? 차가운이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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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